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과 마이크와 마이크. 면과 마이크와 마이크는 소스에 반죽을 먹어요! 면과 마이크와 마이크와 마이크는 소스에 반죽을 먹어요! 면과 마이크는 소스에 반죽을 먹으러 왔어요! 면과 마이크가 매운 것 같아요! , , , , , 크로스마스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진짜 겉은 맛이나 막납니다 그러ossen pension 참기름 때문에 맵다 이걸로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걸로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탱탱탱탱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소시지 너무 좋아요 맛있게 잘 먹었지만 진짜 맛있게 잘 먹었지요 너무 맛있을때문에 도 나스콜 너무 맛있어 이른소스 너무 맛있었어요 더 맛있을때문에 잘 먹으면 더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서 뱃굴 에어컨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짱있죠? 엄청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요 마코넛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